1.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유모 라니케와 어머니의 친척들을 통해 글쓰기, 말타기, 전투기술과 사냥기술 등을 익히며 엄격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전문교사를 물색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그는 당대 지식을 자랑삼아 상대방을 엉두르는 소피스트에 반박하여 그리스 전역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인 철학자였습니다. 또한 플라톤의 조카이자 아카데미아의 원장이었던 스페우시포스 같은 학자들도 고려했는데 스페우시포스는 자신이 알렉산더 왕자의 교사가 된다면 아카데미아 원장 자리를 물러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여러 명의 교사 후보들 중에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를 선택했고 미해자의 림프스 신전을 교실로 제공했습니다. 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40세 정도의 나이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으로 스타게이로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알렉산더 3세의 할아버지이자 필리포스 2세의 아버지인 예전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3세의 친구이자 주치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의 집을 떠나 다른 지중해 연안의 귀족처럼 아테네로 유학을 갔고 20년 동안 아테네에 머물면서 플라톤의 제자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동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에게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아테네와 마케도니아가 긴장될 때마다 대중마저 그를 적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아끼던 제자였고 200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을 두고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 극찬하였으며 둘 사이에서는 서로 끊임없이 논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플라톤이 죽은 뒤 아카데미아의 원장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테네의 반마케도니아 정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장이 되지 못했고 소아시아의 도시 아타르네우스로 넘어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둘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던 부분은 서로가 정치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었던 점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올바른 정치란 뛰어난 인재가 철학 교육과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 지혜와 덕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인간적 관계를 초월한 것이 아닌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소수의 진지한 사람보다 상식을 가진 다수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나 진리를 탐구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학문적으로 결별하여 이후로도 스승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플라톤의 사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 시절 친한 학우였던 헤르미아스를 찾아갔는데 헤르미아스는 아타르네우스의 참주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르미아스의 이복 동생과 결론하여 아내와 딸,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3년간 평화로운 시절을 잠시 보내는 듯 했으나 참주였던 헤르미아스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길로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 3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과거 자신이 영토를 확장하던 중에 파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스타게이라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스타게이라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었고 추방된 사람들도 사면해 줌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운영하던 미애자의 학교는 알렉산더와 포톨레마이오스, 해파이스티온, 카산드로스 같은 마케도니아 귀족 자녀들을 위한 기숙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성장한 많은 학생들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이자 장군들이 되었고 세력을 펼쳐나가는 정복활동 중에 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에게 의학, 철학, 윤리, 종교, 논리, 예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스승의 교육을 받으며 호메로스의 작품들, 특히 일리아드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1950년대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로 알려진 버트런드 러셀이 지은 러셀 서양 철학사는 철학사에서 독보적인 정전으로 평가받는데 그는 저서를 통해 둘 사이의 사상적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는 2, 3년 동안 지식과 정서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시절 아버지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에게 고귀한 삶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 더욱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알렉산더의 대외 원정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 왕권 강화에 신경을 쓰던 중 그리스 우월주의 주장을 꺾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대립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의 조카를 처형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청소년기의 교육을 주도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성인이 될 무렵 자신의 자리를 친척에게 물려주고 50세의 나이로 다시 학문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아폴로 신전 경례의 리키이온에 자신의 학원을 세우고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무사이를 거닐며 철학을 논했다고 해서 거닐다는 뜻의 소유학파로 불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키이온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며 물리학, 형의사학, 생물학, 수사학, 정치학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책을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마케도니아인을 싫어한 아테네인 사제 에우리메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경죄로 고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63세 때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는 어머니 쪽 고향인 에우보이아의 칼키스라는 작은 섬날라로 탈출하였는데 아테네로 하여금 철학의 두 번 죄를 지키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스승 플라톤을 가르쳤던 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오래전 아테네의 악법에 따라 독약을 마시고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의식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알렉산더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봤던 교육이 끝나고 필리포스 2세가 북쪽 트라키아와의 전쟁을 떠났을 때 알렉산더의 섭정과 계승자로서의 경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